1. 기도서 1. 하나님의 종이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1. 영생의 수망을 위함이라 2.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3.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4.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5.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기도에게 편지하노니 5.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6. 내가 너를 그래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6. 내가 명한대로 각성의 장노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6.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7.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6.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7.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고타하지 아니하며 8.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9.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10.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11.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본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11.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12. 한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12.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13.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13. 그래대 인중의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14. 그래대 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14. 하니 이 증언이 참돼도다 15.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어미 꾸우지지라 15.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16.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16.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17.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18.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19.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19.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20.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벌이는 자아니라 21.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21.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22.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22.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22.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23.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24. 범사의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25.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25.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26.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26.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27.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27.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27. 이 세상 정력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28.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그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토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28.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29.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29. 너는 이것을 말하고 원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없인 여김을 받지 말라 30.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자분들을 30. 너는 그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30.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환영하며 31.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31.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31. 여러가지 정력과 행나게 종노릇한 자여 32.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33.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34.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34. 오직 그의 극류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35.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35. 우리로 그의 은혜를 희미워 의롭다 하심을 얻어 36.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36. 이 말임이 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37.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38.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39.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39. 이것은 무익한 것이오 헛된 것이니라 39.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40.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40.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40.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40.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 볼리로 내게 오라 41.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41.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42.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42.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네게 무난하니 43.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44.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 지어다 45. 아멘 45. 아멘 45. 아멘 46. 아멘 아멘